고혈압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 3가지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고혈압 자체가 증상이 없어서 이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상태를 그대로 오래 두다 보면 이것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혈관이 망가지고 신장이라든가 이런 장기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 고혈압은 꼭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고혈압을 유발하는 습관 바로 고혈압관리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피해야 될 3가지 습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 3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뭐냐면 아침 흡연입니다 2020년 국내 의료진이 흡연자 21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아침 기상 후에 첫 담배를 피우는 시간과 혈압과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기상하고 나서 30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흡연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흡연하시는 분을 비교해 보니까 30분 이전에 기상하자마자 30분 이전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 이후에 흡연하시는 분들보다 고혈압 발생 확률을요 자그마치 4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 흡연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좋은 습관은 바로 뭐냐면 육류를 먹을 때 바짝 구워 먹는 습관입니다 2018년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 연구한 자료인데요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약 12년에서 16년간 관찰을 했는데요 관찰하고 나서 이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혈압이 없던 분들이 나중에 12년에서 16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중에서 약 3만 7천명의 고혈압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고기를 먹는 습관과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뭐를 하게 됐냐면 고기를 완전히 익혀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레어하게 익히는 그러니까 가볍게 익혀 먹는 사람들보다 고혈압 반응성이 15%가 더 상승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류를 또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죠 과도하게 육류를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사실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번에 연구는 좀 다른 연구죠 고기를 먹더라도 육기를 먹더라도 너무 바짝 구워서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바짝 굽다 보면 좀 태울 수도 있죠 이렇게 좀 고기가 타게 되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또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오죠 발암물질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기는 너무 바짝 굽지 않은 것이 좋겠다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삶아 먹거나 또는 쪄 먹는 그러한 방법이 훨씬 더 건강에 좋은 방법이 되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고혈압에 좋지 않은 세 번째 습관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바로 저녁 식사를 늦게 하는 습관 또는 야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2016년 유럽 심장학회 학술지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잠들기 2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한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저녁 식사를 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요 야간 혈압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요 3배나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18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팀 연구팀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저녁 6시 이후에 고혈량의 식사를 한 경우는요 6시 이전에 식사를 한 경우보다 고혈압 발생 위험률이 23%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오후 6시 이전에 하루 대부분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나도 모르게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 후변 두 번째는 육류를 바짝 구워 먹는 습관 세 번째는 바로 저녁 늦게 식사하는 즉 야식을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들 혈압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